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9월 무의평가 주요 문항 투파보기 영상입니다. 총평은 다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문항 해설을 할 건데 총평에서 보여드렸던 정답률 가장 낮은 것 5문제 플러스 9번이 있었습니다. 퍼즐형 문제였는데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를 소개할 거고요. 전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은 한 장 버전으로 기선제압에서 수강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서 바로 1번 가겠습니다. 누구나 마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리고 누구나 1번에 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그 문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을 비교하는 건데 일단 이 문제는 밑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서 뭐 헷갈린 게 있을 수 있냐, 필연성의 원리가 자연현상이구나 확률율의 원리는 사회문화현상이구나 가치함축적이다, 사회문화현상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사회문화현상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건 상대적인 비교라고 했고요. 이게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선지에서는 그럼 뭐가 문제일 거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자연현상인가 사회문화현상인가를 구분할 때 첫 번째,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어요. 사람들이 개발한 거죠. 그래서 기역이 사회문화현상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니은,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안 될 수 있는 것. 왜? 미세한 털 때문에. 아, 이 털. 이놈, 이놈, 이놈. 모기. 누가 모기를 반기겠습니까? 난 세상 모든 모기가 다 싫어.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모기들 중에 절반, 앞 모기들만 사람을 문다고 하고 피를 빤다고 합니다. 순모기들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예요. 됐고,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한 털이 있어서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연 그 자체죠. 여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 평가원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오답이 제기되어 있는 게 이 1번 문제고요. 1번의 공통적인 오답, 이의제기의 주장은 왜 디귿이 사회문화현상이 아니냐입니다. 어? 이거 디귿은 사회문화현상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일을 개발했고 그 오일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해서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회문화현상 아닙니까? 아니죠. 선생님이 문제를 딱 풀 때도 디귿을 딱 보자마자 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모기가 아니고 이놈 봐라, 이 디귿 디귿이 완벽히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귿을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놓고 풀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 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을 쭉 가다 보니까 뭐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 그래서 리을은 자연현상에 딱 적는 순간 3번이 답처럼 보입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이렇게 3번에 손이 가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니고 디귿은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자, 그럼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유독 사회문화에서.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할 때도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는 예를 들면 연구 방법, 양적 연구를 냈어. 그러면 밑줄이 엄청 많아. 그중에 모집단이 누구고 피곤집단이 누군지 그 다음 실험법이라면 실험집단이 누구고 통제집단이 누군지 그 다음 뭐 이런 수많은 밑줄을 보고 풀어야 되는 게 이 단원 가사는 지휘의 역할할 때도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게 귀속지휘냐 성취주의냐 여러분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진짜 밑줄만 딱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 밑줄만 보고 푸는 겁니까? 아니, 밑줄만 보고도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어떤 문제는 그 밑줄을 앞에서 수식해요. 수식하면 그 수식을 받아서 그 밑줄의 특성을 통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밑줄만 보고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부에 앉는 것을 사람들이 차단한 게 아니라 오일을 개발했고 그렇죠. 차단하는 걸 목적으로 오일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오일이 갖는 특징 때문에 모기가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해서 오일이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일을 개발한 거는 사회문화 현상이지만 그 오일이 갖는 특징 때문에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이 차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면 선생님이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서 정말 싫어하는 게 선생님은 뱀이거든요. 벌써부터 영상 강의 들으면서 갑자기 뱀 얘기를 왜 와 선생님은 어릴 적에 농촌마을에서 자랐으니까 뱀을 실제로 본 적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백반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백반. 명반이라고도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럼 백반을 이렇게 곳곳에 깔아두면 뱀이 오는 걸 차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 당시엔 그랬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뱀이 집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차단제를 만든 건 사회문화 현상이 맞는데 뱀이 그 차단제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연현상이죠. 뱀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제를 개발한 건 사회문화 현상인데 차단제가 갖는 기능이자 속성으로 뱀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거 피부에 못 않는 거예요. 모기가. 모기가 피부에 못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디귿은 자연현상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셨어야 됩니다.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역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뭔가가 헷갈릴 때 선생님이 FM을 통해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풀이의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의에서.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게 헷갈릴 땐 한 번 고민을 해봐라. 사회문화 현상의 자연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자연현상의 사회문화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공유하셔야 되고 밑줄에 함정이 있을 것이다. 밑줄만 보고 풀어나는 게 아니라 밑줄에 함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FM과 스킬러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주사. 아니 이게 수능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되게 아찔하겠죠. 정답률이 지금 반품하기죠. 응.